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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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띵동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띵동 뭐하고 있어요? 저는 그냥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진짜 오늘 진짜 춥죠? 오늘 엊그제부터 눈 진짜 많이 오고 그리고 어제도 눈 많이 써있고 오늘도 엄청 춥고 그래요 오 킹 C.I님 미스트로2 보고 계시다고 와 미스트로2 재밌어요 네 저는 이제 내일 처음으로 하는 콘서트 연습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일찍 쉬고 있습니다 오늘 다들 어려워 죽을 뻔했죠? 진짜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네 진짜로 오늘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? 이거 아닌데 렌즈 끼는 거 있어요 렌즈 렌즈 이거 말고 다른 색깔 없나? 이 렌즈 어때요? 어? 이거 습격 저장해야지 저장하고 저장하고 놀랬어요? 별로예요? 하지 말까요? 외국인 같지 않아요? 잠만 또 이거는 그거 네 이제 이거는 소리 들려요? 안 들려? 왜? 왜 안 들려? 왜 안 들려? 왜 안 들려? 왜 안 들려? 왜 안 들리지? 안 들려? 안 들려? 안 들려?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? 소리가? 왜 이러지? 지금은요? 지금 나요? 지금 나요? 지금 소리 나요? 소리 나요? 나요? 아 드디어 잘못했네 아 나 왜 그런지 알 것 같다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저 마이크 저거 하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 그쵸? 드디어 내일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우리 조심히 안전히 만납시다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쵸? 마이크 필터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마이크 필터는 안 되고 다른 필터는 되네 그래서 마이크 필터로 해가지고 했을 때 안 들렸구나 아하 저 네 댓글을 좀 읽어볼까? 어 어 어 P.I.N. 파인 T.H.X님께서 내일 트루트만 부르나요? 하시는데 아닙니다 트루트말고 다른 것도 부릅니다 어 쫑A76님께서 어 컨디션 어떠냐고 하시는데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에브리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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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.E.M.P.T.Y님 오빠 볼 생각에 심장이 터지다못해 튀어나오기 직전 저도 튀어나오기 직전이에요 지금 보이세요? 제 심장이? 오 오 T.J.D.B.S.0 367님 오늘 민증 사진 찍었어요 와 저도 민증 사진 찍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민증 사진이 스무 살 때 찍었는데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바꿨어요 새로 찍었어요 네 탁이 C.O.M.P.A.N.I.O.N님 아 참 예뻐요 오빠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해 보여요? 아닌데 저 오 어제 진짜 많이 잤는데 네 윤짱 비타민님께서 전 민증 사진 망합니다 저도 망했어요 저도 민증 사진 망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회사에서 급하게 찍은 거였는데 그래서 별로예요 네 누구랑 연습 뵀냐고요? 혼자 연습했습니다 김태연3459님 오빠 민초단이에요? 네 저 민초단입니다 민초 좋아합니다 민초 맛있어 밥도 말아먹을 수 있어 밥도 말아먹을 수 있어 민초에 장난이에요 나윤080904님 오빠 저 1월 14일에 초등학교 졸업식 비대면으로 해요 그래요 진짜 요즘에 진짜 졸업식도 비대면으로 하는구나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우리 내일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내일 조심히 만나요 알겠죠? 자 다들 얼른 이른 시간이지만 씻고 누워서 따뜻한 데에서 힐링하면서 주무세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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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뷰 뿅 뿅 뿅 뿅 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.